아 너랑 나랑 이게 무슨 신세냐...? 너랑 나랑 무슨 신세냐 이게... 그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체크체크체크 게임입니다 오늘도 재미난 게임을 보러서 자 오늘 게임은 좀비 라자라스에요 라자라스 좀비 보시면 this game is still in alpha에요 이거 테스트 버전이란 얘기 같죠 그냥 끊임없이 나오는 좀비들로부터 살아남아야 돼 좀비들 죽임 점수를 받고 바리켓을 고치고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새로운 지역을 열고 좀비가 너에게 뛰어들기 전에 콜 오브 듀디 좀비스 컨트롤이 나와있네요 F 인터액트 F Q 에임 다운 사이트 라잇 마우스 버튼 리로드 R 그리고 나이프가 V 재단 유행와andro 스프린트 활드 다리를 수 있어요 음 이거 계속 내가 만들고 있으니까 어느정디 버그는 있을 거야 좋아요 버튼 눌러줘 나도 좋아요 버튼를 눌러줬어 한번 가볼까요 로지텍기ideak 이거 마우스회 소스ич丸 tryin Virus 다음 라운드를 기다리 vaccin 여한다리는 중이에요 UFO 오우 소리 장난 아닌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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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런 무지개 안좋아 이런거 안좋아하는데 홀드앱 오우 소리 봐 좀비가 보여 어디? 오우 좀비 바로 옆에 있는거 같애 오 예쓰 에드샷 좀비가 들어왔어? 야 우리끼리 쌀 수 있어? 그런가 본데? 열었어 열었어 아 깜짝아 아 깜짝아 오우 깜짝아 더블 포인트 더블 포인트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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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기다려 너 오케이, 오케이 MRI 오이 이거 리뷰를 하는 거야? 아.. 못 들어오게 오오, cele임땅 . . . . . . . 이거 리바이브를 어떻게 되는 건데? 제작진은? 저작진은? 저작진은? 요거 뭐야? 와... 총료! 다 죽었어 서바라이브드 성공했어 나 근데 다 죽은거야 이게 게임이? 워어어어어 이게 우리 친구들이야? 와 멋있다니네 오 베레타 다 보여주는 거구나 이거 슈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꽤 재밌을 것 같은데요? 이게 좀비가 부시고 들어오는 거야 좀비가 부신 벽을 막아야 돼요 근데 점프를 못한다는 거? 점프 못하면 왜 이렇게 답답하지? 알 수가 없네 총알을 아끼시게 해놔 준비들이 똑똑해 자꾸 이거 부시고 들어오려고 그래 우와 abilities 우린 옥으로써 뭐야.. 와.. flood!! 와와와와와와와와와! 야야야야! 우아아이 쟤랑 여기있어 여기 있어 와더라 와드리더 와우 와우 와우워워우워워 악 음료 악 고마워 고마워 어어 리바이빙 되는구나 이렇게 땡큐 다가가가 야 아 엇 엇 엇 엇 엇 엇 엇 인스타벌 인스타벌 우어어어 우어어어 우어어어어 야 너 팔 떨어졌어 어 멀미가 날려고 그래 우와 가이비가 나갔어 갸분 아 노 노 노 노 아 아 아 아 아 너랑 나랑 이게 무슨 신세니 너랑 나랑 무슨 신세니 아 좀비 무섭다 무서워 얘 장난 아니야 철려줄거야 아 죽은거 같은데 어떻게 된거 이거 봐 죽은거같아 여러분 비디오가 즐거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구요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주세요 구독하시면 롤럭스 비디오를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리고 제가 플레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게임이 있다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많은 참고가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봐요 여러분 안녕 빠이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요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요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요